이번 시간에는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이 클래스패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패스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클래스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그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패스였죠. 자,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존재할 때 그 클래스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에서 시작된 방법이고요. 이 클래스 패키지를 통해서 이름의 중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유를 해보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뭐 자바.텍스트라는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바.텍스트라는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에는 공존할 수가 없겠죠. 디렉토리가 없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자바.텍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자바.텍스트라는 파일을 주게 되면 저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기존에 있는 파일을 덮어쓰기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디렉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렉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바.텍스트 파일을 각각 A와 B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면 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같은 이름의 파일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파일을 보낼 때 경우에 따라서는 A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텍스트 파일을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B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텍스트 파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패키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똑같습니다. 패키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같은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고안하기 위한 것이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뿐만 아니라 이 정보공학에서는 이름의 충돌이라는 이 문제, 고질적인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전역변수와 지역변수 또는 객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의 충돌이라고 하는 충면을 해소하기 위한 이 노력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을 이름의 충돌 때문에 생긴 기능이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 그럼 도대체 패키지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calculator-demo4.java라는 저 파일은 oig-open-tutorials-java-tutorials.object라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고요. 자, 그것은 이 사이드바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패키지를 사용해 왔었던 겁니다. 다만 그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행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패키지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소스코드의 버젓이 드러나면서도 그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니면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순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먼저 배워야 될 것과 나중에 배워야 될 것이 아주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이 많은 지식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또는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저렇게 얽히설히 얽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또 수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임의대로 가장 손실이 적은 방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하는 순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것은 큰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입장 또는 뭐가 될 건 간에 그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중요한 거겠죠. 바로 이 두 가지의 교집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머릿속에서 온갖 개념들이 막 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지식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시켰다면 머릿속에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조차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고3 때 논설 학습지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배우고 익히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아마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어떤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배우고 익히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까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 네트워크로 공고하게 각각의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법 또 패키지를 이용해서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